다음엔 우리 형이랑 같이 한 번 불렀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형아가 멀리 여기를 같이 오려고 했는데 하필 선폭구 공연이 잡혀가지고 여기를 못 왔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형이랑 저를 초대해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겠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희 형제가 공식 팬카페가 있습니다. 이름은 바로 호주에 보이세요. 네이버 민호 민호 팬카페에 많이 가입하셔서 저희 형제 많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 다음 곡은 제 신곡 울아버지라는 곡을 할 텐데요. 이 노래에는 아버지를 보고 싶은 감정과 애처랑 아버지를 대한 그리움이 많이 표현한 곡이라서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께 이 노래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 신곡 울아버지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럼 그만 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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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